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내가 망한 건 내 잘못이지만 그래도 니 탓이야 라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저는요 선생님이 되는게 꿈이었지만 미친 나라가 방해를 해서 망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원제 임용고시생인데 바뀐 원서 접수 방식 때문에 원서 접수를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방탈하는거 죄송합니다. 여기가 화력이 제일 세다고 해서 돌려요. 저는 임용준비생이에요. 임용원서 접수기간이 원래 10월 16일부터 20일 6시까지였는데 저는요 작년과 재작년에도 접수를 무리없이 해왔기 때문에 지역 고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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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오늘 오후에 원서 접수를 하려고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과는 달라진 간편 인증 방식이 저를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쓴이는 지금 마지막 날 오후에 접속을 한 겁니다. 한 시간 전에. 카카오톡 지갑 인증 방식, 네이버 인증 방식, 팩공 앱 인증 방식 등등등. 아니 종류는 뭔 또 이렇게 많은지. 저는 우선 카카오톡 지갑 인증 방식을 택했고 제 카카오톡으로 오는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차례차례 진행을 하던 중에 그 다음 절차인 카카오톡이 보낸 세 자리를 입력하세요라는 글을 봤지만 제 폰에는 카카오가 보낸 세 자리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네이버 간편 인증 방식을 택해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어플을 깔거나 네이버에 로그인 후 다시 시도하라는 창을 보고 로그인 해가지고 다시 시도를 했는데 또 동일한 화면이 떴고 임용 시험 공고문에 있는 간편 인증 방식 오류 시 문의 번호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요. 전화는 끝내 끊어져 버렸습니다. 신호만 가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고문에 있는 교육청의 담당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게 뭐 공무원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개 시큰둥하게. 인증 방식 바뀐 거 저희는 공고문에 공지를 했고요. 그 문제는 카카오에 문의를 하셔야죠. 이래가지고 제가 아니 카카오 지갑 인증 지금 되는데요. 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카카오 지갑 인증 되는데요. 여기다 문의할 게 아니고 공고문에 번호 써 있잖아요. 그쪽으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러길래 아니요 여기다 전화 해봤는데 안 받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또 알아들을 수도 없이 빠르게 두 개의 번호를 불러주길래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의 번호는 제가 앞서 전화를 해봤으나 먼저 안 받았던 공고문에 써있던 그 번호였고 나머지 한 번호도 마찬가지 안 받더라고요. 그 어느 누구도 교육청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마감 30분 전인 5시 반이 다 됐고 결국 저는 공동인증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은행 어플을 깔고 은행 직원한테 전화까지 해가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너무 복잡했고 저는 결국 원서 접수 기간인 시간인 6시가 다 되어 원서 접수를 끝끝내 하질 못했습니다. 나라가 방해를 한 거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교육청 직원의 말대로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 보았으나 간편인증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공지는 어디에도 볼 수 없었고요. 왜 발을 동동 구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수험생 앞에 어? 교육청 측은 여기에 문의할 게 아니라는 듯 자기들 일이 아니라는 듯 시큰둥한 태도로 연락이 뿔통이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또 공고문에 쓰여져 있는 간편인증 오류 시 문의하라고 쓰여있는 번호는 왜 연락이 먹통이었으며 원서 접수 방식 중 간편인증 간편인증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 왜 또 공지가 미흡했는지 그리고 갑자기 접수 방식이 바뀌어서 카카오뱅크나 폰뱅킹, 어플 등을 일철 사용하지 않는 아날로그형 사람들은 어떻게 간편인증을 하며 뭘 어떻게 접수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래는 공고문 접수 방법의 일부이며 사진을 올렸는데 지워버렸어요. 간편인증에 대한 사진만 희미하게 나와있을 뿐 간편인증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간편인증이 안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 그런 공지는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거 싹 다 고라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증 방식을 바꿔버리면 어플 사용에 무지하고 폰뱅킹을 아예 안하는 나같은 사람은 어떻게 원서 접수를 하라는 건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인증 방식을 바꾸더라도 기존 방식은 그대로 같이 둔 상태에서 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한데 이거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원서 접수 방식이 바뀌어서 너무 힘들었다. 안내도 부족했다. 등등의 사연. 그래요.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말이죠. 쓴이가 임용고시를 못 치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요. 본인 걸 미리 못 챙기고 가이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라면 임용을 하고 난 뒤가 훨씬 더 걱정스럽거든요. 네 됐으니 학부모 입장이라고 하셨죠? 요즘 학부모 중에 가정통신문 내용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본인은 그런 학부모 아니신가요? 여기서 점잖은 척 아플을 남기고 있는데 정상인 학부모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심한 말을 하며 아플다는 아줌마야. 아줌마 꼬라지를 보니까 학교에 아이 보내놓고 별거 아닌 일로 학교랑 교사 집요하게 괴롭히려고 막 민원 넣고 그런 학부모는 아니죠? 본인 아이 과보하느라 내 새끼한테 탈끗 하느라도 이상이 생기면 개그품 무심하면서 달려들면서 여기서는 점잖은 척 악플 다시는 건 아니겠죠? 익명의 뒤에 숨어가지고 악플 다는 거 보니까 충분히 학교에서도 진상학부모로는 악인이 찍혀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보면 열을 난다고 요즘 교사들이 당신 같은 학부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거라고요. 그리고 본인 자식이나 교육 잘 시키세요. 요즘 애들은요. 기본적인 예의와 개념도 없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줘야 되고 교사들이 꼴찌 아프다고요. 아줌마. 이런 썩은 댓글 남길 시간이 본인 자식 기본적인 예의와 개념을 잘 가르쳐 학교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본인 자식은 더 개차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글을 보고 이렇게 심한 말로 댓글 쓰는 엄마를 두고 그 자식은 과연 얼마나 개념이 쳐박혀있을지 안 봐도 화납니다. 이렇게 심한 말 남기는 부모 밑에서 어떤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냐고요. 당신 아이는 기본적인 거 다 척척 알아서 잘하나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하는 거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줌마는 뭐 부정을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본인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새끼 먼저 챙기라고? 본인 아이는 다 완벽하고 기본적인 것도 척척 다 잘하도록 교육시켜놓고 이런 댓글 남기는 거 맞죠? 근데 아무리 봐도 진상 학부모의 문제아 같아요. 요즘에도 진짜 노답이거든. 기본적인 예의와 개념도 없으니까 혹시 아줌마가 아줌마 새끼한테 학교에서 선생님 때리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겠죠? 여기 접속해가지고 글 쓰는 꼬라지 보면 충분히 그런 걸 가르치고도 남을 학부모 같은데 내 말이 맞죠? 2번 와 그래도 본문은 그냥 개똥 멍청이네 종로였지만 대댓글 담가 보니까 진짜 이야 이거 교사가 되었다간 아이들한테 어떤 그지 같은 영향을 끼칠지 소름돋는다. 인성 그지 같은 거 딱 보이네. 천만다행이요. 네 댓글 네 인성 보니까 바로 알겠다. 이건 하늘이 막은 거야. 3번 아무리 봐도 댓글 쓰니는 별 심한 말 한 게 없는데 쓰니야말로 부모님께 평소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사람이 이렇게까지 삐뚤어진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2번 여기가 화력이 센 곳은 맞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그래요. 억울한 사연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세라는 긴 시간을 줬는데 이건 뭐 하루 전도 아니고 당일 그것도 오후에 마감 임박해가지고 접수를 하겠다는 꼬라지도 우습고 또 사람이 공인인정 못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본인이 등신짓을 했으면서 억울하다며 글 써가지고 도와달라는 것도 그렇고 남탓하는 것도 그렇고 당신은 교사가 안 된 게 다행이라고 봅니다. 16일부터 20일이면 주말 빼고 평일 5일 다 준 건데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겁니까? 똥이라도 계속 싼 건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시험이면 네가 알아서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이건 절대 구제받을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친거지요. 2번 임용 접수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였습니다. 임용 공고문과 인터넷 접수방법 안내문은 그 이전 훨씬 이전인 10월 4일에 나왔고요 이미 게다가 또 공고문이 10월 4일에 나온다는 발표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습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도대체 뭘 공고를 안 했다는 거야? 왜 억울한 건지 모르겠네? 시간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고문과 안내문 정말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었어요. 너 뭐 했어요? 3번 아니 이 게지 같은 게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고 징징대는 거야 이거? 네 인생이잖아 네 인생 애 새끼도 아니고 어른이 말이야 그만큼 중요한 거면 스스로 미리 미리 알아서 준비를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그동안 뭘 쳐다가 마감시간 다 돼가지고 삽질을 해 거기다가 지갑 못난 걸 가지고 끝까지 교육청 탓, 공무원 탓, 나라 탓 어이고 4번 100번 양보해서 쓰니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솔직히 접수 기간이 하루도 아니었고 4일 아니지 5일이나 있었는데 본인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뭐 특별한 상황이나 사유도 없이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 날 그것도 오후가 돼서야 멘붕이 터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유치원 어린애들처럼 알림장을 따로 써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이트에서 공지 제대로 했으면 됐지 공지가 미흡했다는 건 도대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 나 봤는데 너무 잘 나와 있던데 5번 아니 겨우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 못하면서 감히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예? 6번 코로나 시대에 휴대폰 인증 없이 살 수가 있더냐? 어디 산골 오지? 아니 알리스카 동굴에 너 혼자 기어들어가가지고 처밖에 있었던 거야? 마늘 먹으면서? 근데 왜 사람이 안 됐어? 7번 본문만 읽고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대댓거 장난 아니네요 님 혹시 디지털 소외계층이세요? 뭐 논에 들어가서 하나? 아니면 택배 불가지요? 뭐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님이 첨부한 사진 보니까 자료는 충분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대요? 네 됐으니? 님아 지금 장난하세요? 사진도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저게 보인다고요? 2번 흐리긴 뭐가 흐려요? 님 내가 흐린 거 아니야? 아니 장애나 보훈 전형도 아니고 일반 전형 맞아요? 잠시 후 얼씨구 사진 내렸네? 쪽팔린 건 아나보네? 8번 고작 이런 머리로 감히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이건가? 누굴 또 지같은 개 빡대가리로 만들 참이냐 이거? 이 썩을 여라 9번 차라리 인증방식이 딸랑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너무 안된다 끝까지 안되더라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어찌 이해라도 해볼텐데 시간도 많고 그렇게는 많은 인증방식 중에 단 한가지도 해내지 못한 거 보면은 과연 글쎄요 누가 문제인 걸까요? 10번 흐흐흐흐흐흐흐흐 댓글로 바라카는 거 개웃기네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강력한 똥을 느껴봅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흐흐 아 은 10 9 11 12 14 17 16 감사합니다.